정영우 씨가 연애를 시작했다는 설이 사연에 지금 엄청나게 퍼졌어요 여자친구 생겼어요? 네 그런데 상대로 지목된 사람도 유명한 톱스타 시스타의 소유씨였거든요 오 시스타? 네 시스타 너무 유명한 히트곡들 많은 가수잖아요 이 열애설의 시작은 제주도에 있는 한 고깃집 인증샷부터였는데 어떤 사진이길래? 이 식당 관계자가 SNS에 두 사람과 각각 찍은 그렇게 비슷한 모습의 사진을 올린 거예요 거의 비슷한 장소에서 둘이 찍었네? 네 식당 앞인 것 같은데 네티즌들이 그럼 둘이 같이 간 거 아니야? 둘이 제주도 고깃집 데이트 즐긴 거 아니야?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던 겁니다 잠깐만요 임영웅 소유가 같이 찍은 사진이 아니라 지금 각각 팬들이랑 찍은 것 같은데 그런데 동인인물래요 그런데 아마 저분은 고깃집 사장님이랍니다 그러니까 같은 곳에 온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지금 알려지게 된 거예요 추론을 했겠죠 고깃집 하나 같이 갔는데 열애설까지 간 거예요? 그런데 예전에 이 두 사람이 함께 했던 장면이 다시 한번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에 뽕숭아 학당에 두 사람이 출연했을 때 미니게임을 통해서 짝꿍으로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때 쿨의 애상을 부르는데 상당히 두 사람 다 하면 엄청난 가창력의 소유자다 보니까 감동을 주는 무대를 선사했는데 그 무엇보다 이 두 명의 가수가 함께 열애설이 났다는 거에 정말 들썩이 있고 있고 특히나 임영웅 씨의 많은 팬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임영웅 씨 팬들이 아니 소유가 누구야 소유가 영웅이를 소유하려고 그래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곧바로 SNS 라이브 방송을 켭니다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공개를 했어요 깜짝 공개 자 전국에 계신 팬들 두근두근 아시죠 옆에 있는 사람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죠 사실 여러분들께 숨기고 있었는데요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을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비밀이 아닌데 옆에 계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곡까지 영수라고 합니다 어제부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음악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도 먹고 어제 고기도 먹고 이렇게 놀러 왔다고 알려드리려고 방정을 좀 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조금 소유 씨가 아니라 조용수 씨잖아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명확하게 본인 입으로 열애서를 부인한 건 아니지만 임영웅 씨 소속사에서 부인을 했거든요 그건 헛소문이고 제주도에 보컬 선생님하고 같이 갔다라고 소속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한둘이만 간 것도 아니고 보컬 선생님하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보컬 선생님이 누구냐라고 했었는데 임영웅 씨가 바로 그 선생님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게 조용수 씨였구나 알고 보니까 바로 미스터트롯 마스터로 유명한 조용수 씨하고 제주도에 같이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음악 얘기도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예 놀라셨죠? 아니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판다 용인놀이공원에서 살고 있는 푸바오인데요 얘가요 동생이 생겼대요 함께 보시죠 마이바오 많이 힘들어 너무 잘하고 있어 마이바오 밤새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